허스키 한마리가 꽁충꽁충 허스키 한마리가 뛰어다니는데 아유 세상에 우리 애들이 저 허스키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네요 야 허스키 저기 왜 저기 간거야 빨리와 아까 같이 놀았는데 허스키 이리와봐 이리와봐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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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 허스키 아유 세상에 우리 허스키 아유 허스키 귀엽게 생겼네 아주 애긴가봐 아유 귀여워 황고미가 그냥 아주 난리났어요 뒤늦게 달려온 우리 하지만 허스키는 이미 떠난 뒤 어 허스키 또 달려온다 아유 저 애기라서 그런지 정말 천방지축이네 귀엽다 귀엽다 아유 귀여워 귀여워 이렇게 다른 개랑 만나는 수 있는게 또 산책의 매력 아니겠어요 우리 애들하고 있으면 또 뭐 그렇죠 예 너무 걱정되었으면 좋겠음 충격적으로 흥률이 나 감사합니다.